오늘 진짜 날이 너무 더워 가지고 헌오카짱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영복이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너무 더워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 성이 너무 안좋다 게다가 상대가 기병이고요 이걸 이길 방법이 없는데 지금 지금 이걸 이기려면 이걸 깨고 와야 되는데 이걸 깨고 올 수가 없어요 상대가 기병이라 아 이거는 졌죠 졌어요 삽입던 아이가 나온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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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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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때 휴가를 간다고요 미친 아 바빠 죽겠네 여름에 휴가 쓴다고 자기도 따라서 휴가를 쓰나요 눈치 없게 아 휴가를 이때 가는게 말이 네 외모는 사비토네라이 아 하 하 지금 뭐 사비토네라이 때문에 방법이 없었고요 방어력 진짜 지금 절반은 낮춰야 돼요 지금 이속으로 너무 많은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속을 더 줄이든가 아니면 방어력을 확 낮추든가 해야 돼요 기병이 너무 유리해요 먼저 달려가면 이기는 게임이라 자 끌어오자 유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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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할 필요가 없겠네 여기를 뭐 막겠다고 그렇게 다 옵니까 여기를 뭐 막겠다고 그렇게 다 옵니까 제가 입니다 ㄱㄴ 승강 빨리 와 승강 빨리 와 승강 빨리 와 다 들어가는거 안 들어가죠 승강 빨리 와 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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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 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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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라이 뭐합니까 빨리 뛰어오세요 요라이 빨리 안 뛰어와 명확하죠 저거 깨봐야 소용이 없는데 명확해요 요라이 아 하우돈도 휴가 가네 이거 무슨 휴가 처리라고 하지만 위나라도 휴가 가야죠 아 너무 휴가 시즌이다 더워죽겠는데 아 더워죽겠는데 다들 휴가 가니까 저도 막 휴가하고 싶고 아 또 악놈 진짜 아 또 악놈 또 기병이야 미친 아 개기병들 으음 아 아 아 아 아 일기토를 하면 안 돼요 사비투나레이 하나 때문에 위나라를 공격할 방법이 없네요 사비투나이 너프 좀 진짜 우린 또 막았죠 헌진을 써도 사비투나레이는 못 막아요 진짜 사비투나레이는 너무 세 말도 안 돼 이거 지망함정도 사비투나레한테는 안 통하죠 블락케어로 패슬 수 있지 않을까요 아 何処? わが計略受けてみよう おまかせある わが計略受けてみよう 母 母 皆の者をここが正念場だ わが計略受けてみよう これでもくらえ オンプンプンの手指で組み付けましょう お先 backが面倒し オンプンプンプンです 足断嘔た ごちそうな種が オンプン自動装弱 이 라인은 버그 쓸때마다 항상 뭔가 일이 터지죠 젖다 젖다 버그는 좀 고쳐야 되는데 아 일기토를 일기토가 문제인데 제발 일기토 한번만 참아라 하나 주의야 참아라 일기토만 안하면 된다 일기토만 안하면 막을 수 있다 일기토만 안하면 되요 여유있어요 저의 계획을 지켜봐요 서왕이 죽었다! 제가 죽였어요! 아, 제가 죽였습니다. 서왕, 또왕이 죽였어요. 이러면 전력 반을 선실된 거죠, 위나라. 제가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아, 또왕 놈이 좀처럼 죽는 놈이 아닌데 그걸 제가 죽였어요. 아, 또왕 놈이 좀처럼 죽는 놈이 아닌데 그걸 제가 죽였어요. 거의 죽는 놈이 아니거든요, 또왕은. 손다양 대부 획득. 자, 게이득. 대부 제가 가지는 거예요. 위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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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풍.